야 이거 일곱살에 이렇게 드리블 하기 힘든데 재혁이 한번 하세요 꼬림했어? 잘했어 재혁이 아팠어요 찬소리 아빠 아직도 기억을 못하네 열 번 하나 꼴대로 달려가면서 슈팅까지 슛 나이스 저거 어떻게 했어요? 어떻게 하지? 저거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했어요? 그러게 말이다 또 하이파이브 볼게요 한번 해 근데 어떻게 어린이가 저렇게 높은데를 어떻게 살 수 있어요? 그러니깐 신기하지 어떻게 저렇게 넣었지? 김창소리가 찬소리가 연습을 많이 했거든 하나 둘 왼손 오른손 다 번갈아 가면서 같이 써야 돼 한손만 쓰지 말고 양손 다 이렇게 써야 돼 난 달래를 했어요 왠지 못했는데 아 그래? 어 또 났다 재혁아 드리블 열 번 한 다음에 저기 이제 골대에다가 슈팅 한번 해 봐 연습해야 돼 왜 자꾸 연습해야 돼요? 그래야지 잘 할 수 있지 근데 왜 연습해야 돼요? 열심히 연습해야지 실력이 더 좋아지는 거야 소율아 야 농구하는 거야 오늘은 야 너 몇 살이냐 야 야 승기야 나이가 중요해 너한테는 아주 중요해 네 1학년이라서 네 10번 했어 다 됐어요 됐어요 슛 우리 그 소리 하자 뭐? 그렇지 천천히 조금 천천히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네 됐어 됐어 마음이 급해졌어 또 슛 아 오케이 슛까지 아이씨 어휴 조심해 가려 내 제 형이 이제 드리블 드리블 아 그래서 아 아깝습니다 달려가 봐, 드리블해서 달려가 봐, 드리블해서 아빠, 패스해 봐 아빠한테 이제 공 뺐는 거야, 알았지? 아빠 한 손만 쓰잖아 어떻게 뺐어 봐 진짜로 게임해요 진짜로 게임할까? 네 허리 아파 몸 때리는 거 아니야, 농구는 절대 야, 이거 다른 손을 못쓰니까 한 손만 쓰니까 태범이 몇 학년이지? 2학년짜리 태범이 형하고 이제 시합이 붙었습니다 2대1 패스해 공 양손에 들고 뛰는 거 아니야 드리블 드리블 아, 뺐겠다 앞에서 손들어 슛 못하게 손 번쩍 들어 패스 패스 오케이 1대0 태범이는 이제 드리블로 시작하면 되지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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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야, 김찬순이 빠르네 아니야, 아니야 찬소라, 찬소라 지금은, 지금은 이제 그렇지 손 번쩍 들어 슛 못하게 더 가까이 붙어야지 거기서 들고 있으면 의미 없지 어, 나갔어요 어, 나갔어요 나갔어요 오케이, 오케이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잡아, 일단 잡아 그럴 땐 잡아 아, 아깝습니다 뺐겠습니다 앞에서 손들어 슛 못하게 앞을 막아 슛, 침착하게 자, 재혁이가 받아주고 패스 받아주고 좌우로 흩어져서 가 흩어져서 가 왼쪽, 오른쪽 흩어져서 가 패스 받아주고 머리 위로 패스해 머리 위로 패스해 재혁아 키 넘겨버리면 되잖아 응 그렇지 어, 뺐겠다 슛, 침착하게 어우, 잘하네 이야, 2학년 형하고 이렇게 어, 기골이 소감이 어때요? 재밌어요? 재밌었어요? 응 태범아, 재밌었어? 이겨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같이 하자 네 잘하네 잡아, 찬슬아 잡아, 찬슬아 이렇게 태범아인 빠이빠이 재혁이도 빠이빠이 내일 만나 오 농구 슈퍼스타 두 골이나 넣고 오늘 일곱살 맞냐? 아니야, 3골 넣었어 3골 넣었어 아, 맞네 아빠가 못 본거 한골까지 하면 3골 넣었네 일곱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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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해라 피는 못 속이 나거든 피는 못 속이 나거든 공포 날씨 그 시간에 이 시각이 수행 이 시각의